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꿈에도 가기 바래 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경쟁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그래 가슴만 오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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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오라미 오라미 오케이 오케이 오 쇠미 오라미 갑자기 당민 나랑 결혼하자 이야! 시윤아! 너무 다했어. 너무 다했어. 너무 다했어. 우리가 연습하고 나온 거야. 저런 세레모니. 갑자기 놀랐어요. 상의를. 국민청왕? 창고원. 자! 김승애! 세웠고요. 이혜경! 슛!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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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eisten embank!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 eping Ô! 선수와 키스를 holes! 긴명숨을! 오! ksam! 이혜경이혜경이혜영! 지내육! 잔 도 budgeting. atures 2호. 아 이걸 뽑아야 되나요? 아 두 번 오케이를 두 번 해주는 오나무 선수입니다. 김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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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선! 김혜선이에요! 김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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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린!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야! 야, 장난 아니다. 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설마. 무시인 거예요? 감독님 무시인. 사랑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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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성. 김혜성 숏. 골태녀의 칸다바로 김혜성. 점프점피 점프점피 점프점피. 골태녀 앞으로 앞으로. 김승혜가 죽여요. 죽여요. 우리 승혜 불렀어요. 김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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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안 봐요. 우리 승혜 불렀어요. 자기.» 쇼 kırk dwk! 슛! guys! 준 WhatsApp! 네. 슛다! 슛очка! 자 이렇게 되면 황소린 선수까지 골을 기록하면서 원더우먼이 3대1로 다시 한 번 추격을 뿌리칩니다. 올라가야죠. 최현진.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escape. 액션인스타인. 바르킥. 바로 킥! 소민. 헤튼 트릭을 기록합니다. 세라그라 먼저, 세라그라 먼저. 액션이 스타트 시즌 1. 스승 2 통틀어서 첫 번 첫 승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차설희 선수도 높이가 굉장히 좋고 운동적인 신경이 좋아서 보탬이 될 텐데요. 아 뭐야 골예요 골이죠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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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이린이 2골제를 기록하게 됐어요. 주시윤 주시윤 네. 김진경 김진경 최신경. 쿠키 쿠키 나와줘. 민트지 어떻게 functional 할까요? 이현희, 이현희 골. 이현희 골. 1, 2, 3, 4, 4, 2, 3, 4, 5, 4, 4, 5, 5, 6, 7, 8, 9, 10. 오케이. 이렇게 양 팀 다 얹고. 김진경. 김진경. 김진경 크리켓골. 3대 0을 박성하는 구척장신입니다. 이거 세서 들어왔다. 너무 세서 들어왔다. 자수민, 김진경. 준비한 골. 세 스피스가 있다고 하더니. 다음에요. 아깝습니다. 윤태진. 걷어내, 걷어내. 정희입니다. 정희입니다. 정희. 정희. 정희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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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 올렸어요.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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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골 기록하는 FC 액션 이스타입니다. 이해정 또 한 번 세빈골을 기록합니다. 대단합니다. 살아있고요. 바로. 최여진 선수도 자신의 시즌2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시작.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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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대쪽 곧대쪽! 공점골 2대2 공점골! 공점을 만들어냅니다! 올려주죠! 추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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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송소희! 송소희 올라갑니다! 춤볼! 한 번의 역습 찬스를 원더우먼이 놓치지 않으면서 송소희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콩소희! 파이오! 파이오! 송소희! 연동놈의 선제골입니다! 송소희! 아우 됐다. 아우. 아우. 아우 호나비. 아우 호나비. 어우 호나비. 어. 아우. 아우 호나비. 호나비. 아우. 가자. 와우. 아우 호나비 호나비. 호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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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rat Neglaw 호나비 호AN一樣. 이현이가 골을 넣으니까 오남이가 응답했습니다. 5골째를 기록하면서 득점 공봉 선두에 오남이가 복귀합니다. 이현이가 골!! 야! 헤이 마마! 헤이 마마! 올려주고! 올려주고! 슈퍼! 슈퍼! 오케이! 오케이!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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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영 돌려주고 은퇴! 골! 돌려주고 은퇴! 골! 골! 저거 straight away! 교but Enlightiadamet... oh być SUPP claro! 아이고! 조금 더 뛰어내신 자천요 모드리춤 아마콘다의 에이스 윤택윤 선수가 드디어 골 맛을 봤습니다. FC 탑걸은 지금 1승 2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장진희 선수가 손가락 구상이기 때문에. 골문이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혜정 허리가 좀 아파 보여요. 교체 선수가 없잖아요. 이형표 감독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보던 패턴이죠. 정혜인해지고. 최여진 올렸어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공격 앞으로. 김보경 골이 뛰었습니다. 체리나 전성기 울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체리나 왜 이렇게 잘 쳐지요 공을. 김보경 무서워요. 액션 이스타가 조금 다 나은 것 같아요. 김보경 슛. 엄청 걸리적거리게 하네. 기싸움에 눌리지 마. 자존심 상했어. 더 잘할 거야. 여진아 여진아. 헛다리 나왔어. 이형표의 헛다리 집기. 최여진. 야. 도라고. 자 김보경. 내줬어요. 유빈 군별. 유빈 군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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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